이번 영상은 프리스타일2 한풀이 영상입니다. 열심히 프리스타일을 즐기던 도중에 만난 팀입니다. 비션도 깨야하고 할게 많은 상황에서 정신이 조금 없긴 했지만 다들 고수의 냄새가 풀풀풍겼죠. 최대한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포인트가드는 득점율이 떨어져서 그런걸까요? 스코어러의 플레이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거기에다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서일까요? 스코어러가 경기 끝나고 욕을 하긴 했는데 참 씁쓸했답니다. 즐기자고 하는 게임인데 욕하고 화내고 짜증은 있는대로 표출하는데 물론 승부욕이 지나쳐서 그럴 수 있다지만 최소한의 게임 내에서의 매너라는게 존재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걸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거지 프리스타일2 자체가 나쁜건 아니니까요. 이날은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게임 안에서 천사같은 분들이 호라를 기다리고 있기에 열심히 플레이해봐야 하겠죠?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데 목숨거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까워 보이긴 했지만 크리에이터 코드포라 2.01을 등록하지 않아서 그런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판에는 이길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크리에이터 코드포라 2.01을 등록하고 푸짐한 선물을 받아가세요. 기존에 있는 유저, 신규, 복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요. 포라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데 여러분, 프리스타일2 열심히 하실거죠? 맨날 지는 경기 영상만 올려서 불쌍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언젠간 정말로 실력으로 압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프리스타일2 핫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프리스타일2 포지션 공략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니까요. 포라와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크리에이터 코드포라 2.01을 등록하시고 함께 프리스타일2를 즐겼으면 해요. 그럼 남은 경기를 한번 지켜보실까요? 포라와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